3차 좋습니다 처음에 열창 있는다고 들었어요 열 찰요?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좀 달라졌지? 이렇게 띄고, 여기 감싸고 새끼가 이렇게 이게 저의 아이디어인데 이번에는 조금 힙하고 트렌디한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세요 자연씨, 덤찍으셨네요? 자연씨는 아닌데요? 아니, 지금 자연씨를 가지고 굉장히 파괴적으로 먹어. 사진을 cord... 오,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다! 어, 여기에서 빨리 갈아입어야지 지금 빨리 갈아입어야지 어, 됐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옷 갈아입자 오빠가 와가지고 옷 갈아입으려고 빨리 아리야, 적응해 여기 아 귀여워 어머 아리 왔죠? 귀여워 아리 몇살이죠? 진짜 아리 아리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냠냠이? 아리야 아리 아리 아이 잘했다 아이 예뻐 아리 얌전히 잘했네 아잉? 저의 아리입니다 여러분 실물은 처음이죠? 제가 아리랑 화보 촬영 꼭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로 촬영하게 되어서 간식 도장하고 달려줘 간 좀 한데? 일단 촬영 들어갈 때 주려고 약간 아리랑 저랑 커플룩이에요 그래서 아리처럼, 아리 귀처럼 헤어도 하고 이렇게 커플룩, 리본도, 빨간 리본도 하고 아리 털에 맞춰서 이런 하얀 퍼도 입었답니다 아잉? 아무도 모르겠는데 아잉 아잉 아잉! 좋아 앙 아잉 앙 아잉 아리야 잘하자 아잉 아잉 예쁘다, 둘 다. 아니 이거 메이킹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옷 갈아입고 촬영, 옷 갈아입고 촬영 이렇게 되게 바쁘게, 타이트하게 촬영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오늘 물만 마시고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촬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아리가 천둥 소리를 되게 무서워해서 카메라 쇼터 소리에 떨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잘 해줘서 아리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고마워 아리야 고생 많았자. 오늘 집에 가서 완전 뻗을 것 같아. 가족 사진, 가족 사진. 아리야, 아리 갔어요. 작고 소중해, 우리 아리. 아리 미용하길 잘했네. 오늘을 위해서 미용한 아리, 우리 사랑스러운 아리. 일단 이 예스 아임 다연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아이디어도 많이 냈고 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제 안에 힙하고 시크하고 멋있는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저는 그 착장 너무 좋았어요. 찍으면서도 되게 자유롭게 찍은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전 진짜 너무 완전 대박 짱! 마음에 들었어요. 섹시하고 내혹적인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준비를 하고 또 봬요. 그 aquela 저 멀리 얼어 붙은 둘의 사이 아직도 난 내게서 벗어나질 못 하니 아무렇지 않아도 어물ена이 아니요, 자랐어요. 10분만에 이렇게 자라있더라고요. 아니, 잠깐 조는 사이에 이렇게 자라있더라고요. 저도 거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 졸다가... 아니, 뭔 말이야? 갑자기 생겼네. 다연입니다. 다연. 옛날에 진짜 이러고 다녔는데. 안 보여요. 완전 편해요. 요즘은 이 바지를 안 입어서 굉장히 오랜만인데 꼭 두부 체크 바지를 입고 찍고 싶어요라고 그래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셔서 아주 프리하게 찍을 예정입니다. 컵 좀 더 활용할까요? 컵 좀 더 활용할까요? 빡!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피같이.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드디어 대망의 욕조 씬을 찍습니다. 처음 또 들어가요. 처음 또 들어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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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굴 이쪽에 두고. 네네. 화이팅. 아, 너무 올라오세요. 대박이다. 뭐? 팀! 아, 따뜻해. 따뜻해. 물을 너무 센스 있게 따뜻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굿뿝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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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나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우리 원스가 진짜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원스가 좋아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두 번째 날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스아임 다영 2차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번에는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는데 오늘 이렇게 햇빛 쨍쨍하고 맑은 날씨에 정말 아름다운 다영과. 너무 예쁘죠? 이거 저 이런 거 지금 잠깐 롯데월드 갔다 와려고. 하하하하. 이거 엄청 멋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멋있어. 나의 마음은. 저의 마음은. 여기 뭐죠? 저는. 나의 마음이 너무 웃음이. 지 furia puja. 지검이 공부 서는 게. 놀러 오세요. 여기 피클이 놀러 왔어요. 저기 저기 원수 어디 있으니까. 그럼 전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태현아 보여주세요.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왜 이렇게 편하게 될 텐데? 진짜 부를게요. 구멍이 들어가서 다현아! 응! 다현아!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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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은 어묵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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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뇽고 어디까지 가요? 무서워 다현이 예스타임 좀 언제 나오냐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현이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독린이 독가씨 독저씨 여러가지 모습을 보실 수 있으니까 또 24살에 다현이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